다리 하나 올리고 하나, 둘, 셋! 다리를, 다리를 이쪽 다리 위로 올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바로 도전! 가겠습니다! 도전! 가벼워요! 가벼워... 이게 그냥 스카프랑 다르게... 가벼워요... 구독, 팔로우! 하하하하하하 뭐야? 왜 카메라, 카메라 왜 들고 있어요? 아니, 뭐 오늘 저녁 먹으면서 뭐 회의한다며? 네? 카메라 어디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뭐, 뭐 촬영이에요 오늘?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말고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무슨 촬영인데? 얘기를 해줘야지! 일단은 따라오시죠!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뭐야? 이상한데? 알았어, 일단 가요! 아, 추워! 뭔데? 어딘데? 자, 바로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 아, 뭐, 뭐냐고! 네, 여기는! 자, 피자브라더스! 뭐야, 피자야? 네, 오늘 피자 먹으러 온 거에요? 피자 먹으러 온 거에요? 피자 먹으러 온 거에요? 아, 저희가 무슨 채널 아닙니까? 네? 털티비! 털티비 아닙니까? 운동채널! 상남자들의 채널이죠! 그냥 먹으면 안 되죠! 미션이 있습니다! 무슨 미션이 있어? 뭐, 피자 그냥 먹으면 되지! 무슨 미션이 있어요? 피자를 먹으려면은, 이 미션을 통과해야지, 피자를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냥 좀 줘요! 무슨 무한도전이야! 1박 2일이야! 그냥 먹자! 자, 일단은, 제가 미션 봉투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시고요! 어, 미션! 뭐야, 이거! 자, 그거를 읽어보시고, 미션을 통과해야지! 어, 왜 이렇게 추워, 날씨가! 어휴, 크리스마스 때! 어휴, 솔로라! 어휴, 추워! 자, 오늘의 미션! 미녀 게스트를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 열 번? 성공시 맛있는 피자를 실패시? 엉덩이 곤장맞기? 네! 미녀 게스트 어디 있어요? 저 안에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아, 진짜? 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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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녀 게스트! 엉덩이 곤장맞기요? 엉덩이 곤장맞기요? 야! 아하! 별빛이 내린다! 형님, 아니야! 흠! 야, 니! 야, 이! 야, 승하야! 네! 이, 힘 버라! 아니, 또 힘 세네! 왜, 니가 미녀 게스트야? 그럼요! 뭐야! 미녀 게스트야? 아니, 잠깐만! 얘가 있어요, 여기!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아키 선수 박승하입니다! 오! 그쵸! 근데, 니가 여기 있냐? 피자 지네? 아니, 제 친구 가게 오픈해가지고 어! 저 여기서 오늘 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로 저희가 시장을 먹으러 온 거예요! 네! 진짜 이쁘대! 그냥 먹으면 안 되지! 아까 뭐 미션 보니까 뭐 안고 뭐 앉았다 놨다 살았는데 얘? 아니, 승하가 좀! 아실 수 있어요? 근육이 약간 많아요, 여러분들! 얘가 근육이 좀 많아! 거의 남자들이 있어요! 아니, 애님 진짜 쓰거든! 형, 어떻게 근황 치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뭐 상남자, 프로 파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맞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앉고! 스쿼트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야! 막 이거! 이거 열 게 아니야, 이렇게? 아이! 그거는 일반 사람도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스쿼트지만 양쪽 무릎이 땅에 닿다가 일어나셔야지 그게 하나로 측정이 되니까! 말이 안 돼요? 뭔데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총 개수는 열 게! 네! 가능하시겠죠? 너 몇 킬로야? 아니, 제가 원래 이런 거는 한 100kg 정도까지는 하죠! 그리고 실패시 피자로 드세요! 네! 그리고 벌칙이 있다고 그랬죠? 네! 벌칙은 바로 하키스틱으로 네! 네! 본장! 본장 10대예요! 하키스틱이 있어? 피스틱은 아니고 저기 준비해 있는 분야! 장식용 여기! 이게 맞으면 안 아파요! 피스틱 한 번 보여주세요! 에? 무슨 승인이야? 그냥 때리는 모션 같은 거 있잖아요! 엉덩이를요? 네! 그냥 모션! 오! 얘 자세 봐! 오! 얘 자세 봐! 원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오!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준비됐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뭐 달인 같은 도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어우! 추우니까 빨리 하자! 내가 야! 빠꼬 없는 거 알지! 레슬러가! 이런 거 그냥 하는 거 알잖아! 됐어요? 준비됐습니다! 무릎이 아플까 봐 박스를 좀 깔아놓고 선수 보호 차원을 좀 해드립니다! 그쵸! 열 번이죠, 열 번! 네! 열 번입니다! 정확하게 양쪽 무릎이 땅에 닿아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자!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다리 하나 올리고 네! 하나 둘! 다리를! 다리를 이쪽 다리 위로 올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바로 도전! 가겠습니다! 도전! 하나! 둘! 세호야! 수고야! 넌 피자 많이 먹었니? 아이짜세이! 어허? 피자 많이 먹었어? 네! 너 마루까! 밥 뺏어먹었지? 몇 개야, 지금? 네 개요! 벗! 다시! 너무 힘든 티가 있어서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연기야. 여섯, 여섯이야. 세 개 남았어요. 팔이 너무 많이 굳었어. 세 개. 파이팅. 여덟. 진짜 힘들어, 아홉. 마지막. 마지막. 라스트. 일어나야 한다, 형수야. 일어나야 한다. 앗, 짜아. 와, 잘 되게 뻥 마치고. 저는 이거를 성공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가벼워요. 가벼워. 이게 그냥 스카츠랑 다르게. 가벼워요. 그 약 좀 땅에 대야 되겠죠.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사람들이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맞아. 이거는. 아니, 승하. 오늘은 미션. 성공. 피자 주세요. 피자 먹으러 갑시다. 피자 먹으러 갑시다. 피자 주세요, 미션. 성공. 상 남자의 표본. 앞으로. 어. 앞으로 이거는. 어? 세 발의 피 미션들이 많이 나갈 건데요. 아니, 무슨 미션. 오늘 처음 미션 요거를 해봤는데. 소감 어떠세요? 아니. 이 정도 미션은 그냥 이겼어요. 왜냐면 프로 파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션들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무조건 성공해, 무조건. 아,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앞으로의 미션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승하가 깃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박시 합니까? 아, 진짜요. 진짜. 자, 그러면은. 맛있는 피자. 자. 제가 두 타이나 구겠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에? 받으셔야 됩니다. 다 미션이야, 인생이. 왜? 나 피자 많이 못 먹어요. 맛있게 많이 먹겠습니다. 오오오오. 이거 무슨 피자야, 승하야? 이게 1타 4피라고, 2가지 피자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피자거든요. 왜 광고처럼 얘기하네? 음. 어? 진짜 근데. 지금 광고죠. 그치, 그치. 진짜, 역시 제일 맛있어요. 아, 1타 4피? 네네. 근데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잘 몰라요. 잘 먹지, 또 내가 또. 이거, 잠깐만. 오오오오. 아, 이렇게 조각으로 나오는구나. 네. 피자가 이제 이렇게 막, 생홍으로 안 나오고. 응? 자, 먼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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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음음. 음, 음. 음. 맛있어. 먹고 싶죠? 먹고 싶어요? 아니, 먹으려면 승아 10번 드리면 돼요. 저는 피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피자브라더스에서는 리뷰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에서 피자브라더스 드시고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치즈오븐 스파게티를 서비스로 드리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터렁TV 보시고 주문하시는 분은 주문날에 터렁TV 작성해 주시면 야탑점에서만 콜라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피자브라더스에서는 죄송해요. 주문날에 터렁TV 남겨주시면 치즈오븐 스파게티를 드리기